안녕하세요 오늘 124편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편은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레스트 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죠 영어에 if not 이라고 돼 레스트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첫번째로 3절 말씀에 노여음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돼 주셨다면 원수들이 노여음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그냥 산채로 삼켰다 그러니까 산채로 묻거나 산채로 매장을 해서 완전히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우리를 휩쓸여서 신혜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 신혜가 우리를 삼켰다는 것은 물이 내게 가득 찼다 이런 성경의 10편에 있는 표현들은 그 환란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환란이 나를 완전히 집어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에 씹히게 하셨을 것이다 그의 입에 이에 지금 우리가 내가 씹히고 있을 것이다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았으면 산채로 삼켜지고 영혼이 삼켜졌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물에 빠져 죽는 것 환란의 물에 빠져 가지고 허적거리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에 씹힌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 데려가 가지고 여호와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뭐 해봐라 뭐 해봐라 계속 너희 하나님이 잘났으면 너희가 왜 우리의 포로가 되느냐 등등 이대로 계속 우리를 껌씹듯이 씹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게 됐음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산채로 삼켜지고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노력감밖에 안 되는 삼손이 붙잡혔을 때 그 노력감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르하 마을로데 다비드 다빗이 올라가는 노래 룰레이 하는 게 if not rest 입니다 룰레이 아도나이 쉐하야 여호와께서 쉐하야 할 때 쉐 저거는 데트 또는 아쉐의 준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요마르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자 2절은 룰레이 아도나이 쉐하야 라누 베쿰 알레누 아담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베쿰 베쿰 여기에 비해는 웬이 되겠습니다 웬 쿰 일어날 때 알레누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 아담 사람이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며 여기 이제 페레쉣 할 때 창세기 1장 보면 페레쉣 할 때 페레가 우리는 인 더 비기닝 자유주의 번역을 보면 웬이 크레이스 웬이 비겐 스터 크레이트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어 비기엔 으로 할 때 웬으로도 번역을 하죠 여기는 이제 페레 쿰 할 때는 동사에 붙었을 때는 웬도 될 수 있다고 했죠 명사에 붙으면 주로 인제 근 인 되고 동사에 빼가 붙었을 때는 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아사이 하임 벨라운 누 베하롯 아팜 반 누 그들의 분노 그죠 분노 안에서 그들의 분노 안에서 우리를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분노가 베라우누 그래서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벨라우누는 벨라 발라 이건 스왈라 이건 스웰로 스왈라다운이죠 집어서 삼키는 삼키는 거죠 아사이 아사이 그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if then 아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 그 그들의 그 노염이 그들의 노염이 바하롯 그 분노 분노 분과 노염 안에서 아팜 반우 우리들을 우리들을 삼켰을 것이다 하로 아하로트 바하로트 아팜 분노 이렇게 하나씩 해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노염이 그때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then 하임 할 때 하임은 하이잖아요 복수형이니까 우리의 생명을 삼켰을 것이다 그가 이 어 배 라우누우 할 때 이게 이제 스왈로우 삼키다는 거예요 삼킬 때 우리를 삼켰다 하임 생명 안에서 삼켰다 그러니까 산채로 삼켰다 진짜로 그랬으면 하임 그 산채로 살아있는 생명들을 삼켰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 안에서 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노염이 우리를 삼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어차이 하 마임 그때 물이 셰파푸누 그렇죠 셰파푸누 하는 건 우리에게 넘쳤을 것이다 나알라 아바르 강이 우리를 먹었을 것이다 알 나프세 누 우리들의 영혼을 먹었을 것이다 물이 세 타푸누 세타푸누 샤파크 는 아주 강력하게 물이 넘쳐서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 마임이 우리를 셰타푸 셰타푸 해서 이걸 삼켰다 물들이 우리를 삼켰다 물들이 삼켰다 하마임 셰타푸 누 해서 우리를 실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알라 아바르 나알라 아바르 납세는 우리의 영혼을 먹었다 주로 불이 우리를 삼킬 때 아바르라는 표현을 쓴 데 물도 아바르 했다 우리를 지나가서 태워버렸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돌봤기 때문에 내 영혼이 에 삼켜지지 않았다 즉 영혼이 삼켜진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삼켜지지 않았다 네 그렇죠 아자이 아바르 납세는 하마임 하세이 도 님 그러면 요거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제 돈 제도는 그 넘치 이 하마임 하세이 도네임 뭐냐면 강력하게 달리는 물 있죠 아주 막 혼란을 주면서 달리는 그 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대항하여 삼켰을 것이다 근데 못삼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루 까드나이 셀로 나타나 누 테레플레 시네 햄 그들의 이에 그들의 이빨 사이에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내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바루 까드나이 여와를 찬송하죠 셀로 셀 셀 셀 셀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미니 셀 셀 셀 로 해서 내고는 아니다 바루 까드나이 셀 로 나타나 할때는 우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어떻게 텔레프 찢어지도록 레 스네이 햄 그들에 이에 씹히도록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셨다 하는거죠 여기 셀 로 내산어 누 텔레프 리스네이 햄 납세 누 캣시 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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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찌뽀루 캐 찌뽀루 새가 우리의 영혼이 새같이 찌뽀루가 참새 아니에요 새와 같이 니블레타 말라트 라는 단어는 벗어났다 새같이 벗어났다 미 파흐 라는거죠 이건 이제 올무로부터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거죠 파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욕심 이건 이제 그 그 뭐죠 그 묶고있는 묶고있는 끈들 같은거 함정 함정에서 욕심 파흐 니시바르 니시바르 끈과 같은것이 끈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죠 하파흐 끈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 하파흐니까 하는 정관사로 보고 파흐는 올무 해서 올무의 끈들이 니시바르 해서 깨어지게 되었다 원래 이건 니시바르 는 접시같은 이런 그릇에 쓰는 표현인데 여기는 에 올무의 끈도 끊어졌다 그래서 아나흔누 해서 우리의 우리가 아 님을 라테누 벗어나 두다 앞에도 보면은 님을 레타 맨뒤에 보면 님을 라테누 해서 이게 중간에서 평행법을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치포르 새와 같이 새와 같이 함정 함정에서 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새가 함정으로 부터 벗어난 것 같이 그렇죠 우리들의 그 영혼이 그물의 그물의 줄들이 깨어짐으로써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에세레누 벗셈 아돈나이 우리들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고 오시의 샤마인 바 아레스 하늘들과 땅들을 만드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우리들의 도움이 있도다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선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사람들은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작년 범죄 통계보니까 150만건 형사사건 중에 35만건이 사기사건이 되는거 보고 감상놀라는데 어쨌든 그런 사기사건이 되는거 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에세레누 벗셈 아돈나이 오시의 샤마인 바 아레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